주방 화장실 싱크대 밑에 자꾸 물이 새서 정비사를 청하여 수리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. 싱크대 아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일반 렌치로는 조작이 안됩니다. 집에 이 싱크대 렌치만 준비하면 됩니다. 좁은 공간에 맞게 설계되어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용이합니다. 시중에서 나온 99%의 수도꼭지 너트에 적용됩니다. 이것이 있으면 정비사를 청할 필요 없이 집에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으며 시간과 힘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됩니다. 수도꼭지 온수기의 이음매도 이것으로 빠르게 분해 조립할 수 있습니다. 큰 구경이나 작은 구경의 나사는 모두 탈부착이 용이합니다. 가정용이든 수리용이든 이것을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.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의 본 품질은 어떤 제품인지 받은 제품은 어떤 품질이에요. 제조사는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하기가 안 좋으면 무료 배송으로 환불해드리고 한원의 비용도 들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. 가정용이든 수리용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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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